콩놀이를 하자! 자, 간다! 이거 뭐야? 브라키오! 번호로 만지면 안 돼! 왜? 이거 위험한 거야? 이건 공이야! 발로 차고 노는 거지! 그래! 고무나무 아래 동그랗게 뭉쳐있더라고! 고무랑 동그라미의 동! 이걸 빠르게 말하다 보면 공이 돼! 고무동, 고무동, 곰동, 곰동, 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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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동! 와, 정말 그러네! 공! 그러긴 뭐가 그래! 나 참 어째서 그렇게 된다니까! 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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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동! 재밌다! 어, 그래! 브라키오, 공을 차 봐! 공놀이 재밌다! 공놀이 재밌다! 공놀이 재밌다! 공놀이 재밌다!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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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끄러! 간신히 잠들었는데! 무슨 이 시간에 점을 잔다 그래? 머문 게 없으니까 이러지! 움직이면 배만 꺼져! 그게 무슨 일이야? 먹이 뭐야? 먹이지, 먹이! 저게 공놀이란 말이지! 아, 그렇게 부르더라고! 어서서 뛰어나가서 잡자! 아, 시끄러! 이렇게 넓은 데서 저렇게 흩어져 있으면 한 녀석밖에 못 잡잖아! 아, 그래? 좋은 생각 있어! 오비, 네가 무슨 생각을 한다고 그래? 녀석들이 이리로 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어디? 어딨냐? 안 보이잖아! 아이고, 정말! 따라오면 알아! 가스모! 너무 세게 차지 마! 자꾸 주우러 가야 되잖아! 알았어, 알았어! 살살 찰게! 어? 가스모, 또 왜 그래! 그러게 말이야! 야, 가스모! 내가 발명한 이 위대한 놀이를 네가 자꾸 망쳐놓고 있잖아! 그런가? 근데 내 생각대로 잘 안되네!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 이 위대한 놀이가 워낙 튼튼해야 말이지! 아니, 재미없어! 어차피 어디로 어떻게 찰지 정해진 것도 아니더라! 어디로 찰지 정한다? 아! 야, 이게 방법이냐? 우리끼리 콩놀이라도 하잔 거야? 이렇게 배가 고픈데! 아, 잠깐만, 잠깐만! 좀 기다려봐! 아이고, 너도 서루 싸냐? 잘 먹겠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좀 기다려봐! 이렇게 조그만 녀석은 먹어봤자 방귀만 돼! 그건 그래! 아, 그럼 어쩌자는 거야? 아이고, 급하시기는! 노도사우루스가 공이 되어서 녀석들을 유인하는 거지! 공놀이는 공을 쫓아다니는 놀이니까! 아, 그럼,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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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게 뭐냐? 꼴대라는 거야 공을 차서 이 안에 넣어야 이길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었거든 그럼 함부로 아무데나 찰 수 없잖아 완전히 나한테 불리하게 만든 규칙이라 이거지? 알았어, 알았다고 규칙이라고? 잘 생각해보면 네가 더 유리해 저기 봐 저렇게 떨어져 있는 곳까지 차려면 너같이 멀리 차는 게 유리해 저렇게 먼 데까지 뛰어가야 돼? 난 달리기를 못하는데 나만 불리하잖아 그것도 걱정 마 넌 덩치가 크니까 달리거나 차는 대신 기둥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을 막으면 돼 그럼 나한테 유리하네 이건 모주에게 공평한 규칙이야 카스모한테도 브라키오한테도 달리기가 빠른 알콩이 달콩이한테도 좋아! 응, 좋아! 뭐가 그렇게 좋아? 상대도 없는데 아, 둘로 나눠서 해야 되는구나 뭐야, 어쩐지 너무 쉽다 했어 그럼, fl voi 더 없나요? 어... 아, 아... 은이... 으아... 으아... 으 아... 아... 어... א짜 자ぇ... 았 ¡으아! 았! 오해, 빨리 시작해 오해, 빨리 시작해 저쪽 이쪽 이쪽, 저쪽 내가 찾게 브라키오, 공을 잡아 그래, 알았어 꼴대를 지키는 공룡은 손으로 잡아도 돼 그게 규칙이야 야호, 내가 잡았다 야호, 잡았다 야호, 정말 다 잡았다 기레스 바보들아 그게 뭐라고 그걸 쫓아서 우르르 몰려다니냐 내가 대장이잖아 내가 얘기할 순간이란 말이야 바보들, 그게 뭐라고 그건 공이야 아이고, 내가 얘기할 순간이라곤 고무와 동그라미의 동을 빠르게 하다 보면 되는 공 공 공 정말이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냐고 이게 아니지 공이건 뭐건 내 알 바 아니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건 공이 아니라 내 부하야 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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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너 이 녀석 노도사우루스 나빠 아니야 이건 공이야 공은 아무 잘못 없죠 무슨 바보같은 소리를 한 거냐 그건 누가 봐도 노도사우밍 맞아 내가 공을 잡을 수 있는 규칙이 있댔어 내가 잡았으니까 이건 공이야 반칙한 건 티렉스야 당신 뭔 소린지 모르겠네 다시 한 번 말하는데 그건 그게 공이야 네? 고리오 너마저 넌 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카스모, 네가 활약할 차례야 내가 노도사우루스 강력한 등딱지로 다시 공이 되어줘 응 그리고 브라키오, 카스모에게 패스해 그래, 알았어 공놀이 계속 해야지 아하 하하하 아니, 이것들이 도도사우루스, 슛! 그런데 이 국놀이는 뭐라 부를 거야? 축구! 브라키오와 노도를 빠르게 말하면 돼 브라키오 노도? 브락노, 분옥, 축노, 축구! 우와, 진짜네? 신기하다 진짜 대체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는 거냐고